인천시는 2025년 12월 준공 예정인 영종신도대교의 개통에 맞춰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2차 TF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회의는 인천시 교통관련 부서, 종합건설본부, 경제청, 옹진군, 중구 등 5개 기관의 10개 부서가 참여했습니다. 회의에서는 도로와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조성, 버스노선 신설, 교차로 정비 등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4개 분야 9개 사업을 나눠 추진 상황과 예산 등을 점검하고 논의했습니다. 또한 신도대교 개통 시 옹진군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준비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.